와! 정말 없다. 누나, 저걸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거래. 정말? 야, 그 위에 한번 보러 가자, 어? 와, 다 보인다. 63빌딩이다, 저거. 산에 뭐가 있어, 누나? 어디 봐, 어디 봐. 어? 대학 가요지잖아. 멀리 제주에서 오셨습니다. 참가 번호 2번, 고지아 양입니다. 부르실 노래는 마지막 휴일. 여기 죄송합니다. 마침 한 휴일이야 나 이제 잠을 잘 때야 지쳐버린 가슴 안고 저 기억 속으로 모든 것 다 버리고 깊은 잠을 잘 때야 깨쳐버린 사랑 안고 저 멍 하늘 속으로 화려한 내 눈의 습과 비춰비는 도시의 거리 표정 없는 사람의 물결 쓸쓸한 연인들 흔들림이 싫어 헤어지면 난 싫어 헛감만 도시의 무게가 내 몸을 쪼어놓은 것 같아 이제 마지막 휴일이야 편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 흔들림이 싫어 헤어지면 난 싫어 헛감만 도시의 무게가 내 몸을 쪼어놓은 것 같아 흔들림이 싫어 헤어지면 난 싫어 하, 이제 마지막 휴일이야 후... 나 이제 잠을 잘 테야 제16회 MBC 대학 가요제 상감원호 2번 제주도 비바리의 노래 마지막 휴일이었습니다. 제주도의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푸아 푸아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딴 걸 거예요.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. 짧은 머리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아요? 짧은 머리? 아주 좋았어요. 이 머리도 좋아요. 다음 참가 번호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시상내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시상내역. 먼저 대상 한 명에게는 트로피와 200만 원 장학금이 수여되겠습니다. 금상 한 명에게는 트로피와 100만 원 장학금 은상 두 명에게는 트로피 50만 원과 장학금 동상 세 명의 트로피 30만 원 장학금이 수여되겠습니다. 이야 16년 만에 100만 원 올랐네요. 네 100만 원 올랐죠. 16년 만에 처음으로 월에 드디어 작년까지 100만 원이었는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. 이번에 역대 대학가의 수상자들이 모임인 노래 사랑회에서 특별상이 주어지게 됩니다. 네네. 거의 부회장이시라고요. 네. 네 알겠습니다. 자 이제 대학가의 참가 번호 3번 시작하겠습니다.